안녕하세요 오늘은 괴물 공짜인데 이걸 넘어뜨릴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요 성도로 부딪히지 않아야 돼요 야 너 뭐해 너 이제 너 뭐해 너 왜 왜 성이 어디 가요 안 나와 내가 없어 아니 입으로 하면 안 돼요 입으로 하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양쪽 볼에 에너지 하나 둘 둘 아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에 에너지를 이렇게 손에다가 모으는 거예요 에너지 이 주위에 눈을 감고 주위에 있는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모았어 에너지가 모아했어요 손에 에너지를 모아서 귀를 손에 가득 모았어 그래서 오 아니 바람으로 이렇게 한 번 만지면 손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아니 바람으로 하면 안 돼요 엄마 어떡해 자 지우도 아빠만 보세요 끝까지 알았습니다 mark 거기 controllers 레전드